블랙빙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고고 고고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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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숙소 좋아 완전 좋아 오후에 나갈거지? 우리 어제 서로 교환한 책 그러면은 읽으면 되겠다 완전 좋아 어 안돼 오케이 볼에 빵꾸내면 어떡해 볼에 빵꾸내시면 어떡해요 귀염둥이 어머 미치겄네 진짜 예쁘다 여기서 프레파 찍어볼까? 응 여기서 찍자 얼굴 좀 내밀어봐 햇빛 보이게 이렇게? 어 살짝 너무 웃기지 않아? 아니 우와 예뻐 복근에 힘들어 가겠는데? 페류도 가서 자세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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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모자 벗어졌으면 좋겠어 얼굴 그림자 져서 어 예뻐 진짜 이쁜데 진짜 이쁜데 진짜 동화같아 볼래? 진짜 이쁜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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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운전 아저씨 운전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디제잉하는 사람 같다 하하하하 운전 아저씨 음악 틀어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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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DougKey V Williams 친구들이 its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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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웬망하네요 아직 웬망해요 내려갈게요 놀 만큼 놀았습니다 다음으로 타오를 타오를 해봐요 동영상이야? 어디 갈래? 영화 박물관도 재미있겠다 우와 커피 박물관도 있어 응 커피 박물관 우와 길이 주말하자 엄마가 뛰어서 이거 봐! 진짜 예뻐 숲숲 요정 같아 숲숲 요정 같아 진짜 예뻐 진짜 예뻐 머리 바뀌었어 진짜 여기 꽁하면 닿을 것 같은데? 응 꽁하면 닿을 것 같아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꽁꽁이야 와 미쳤어 저작구름 떠있어 김실씨? 외국 마을에 온 기분이 어떠신가요? 여기가 바로 서프라이즈 촬영장소죠? 아니에요 여기는 잉글랜드입니다 예뻐요 새틴 원피스가 잘 어울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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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치 베이스트로도 맛있을 것 같아. 그거네 그러네. 2개만 왔어. 안말리는 곳. 안말리는 곳. 안말리는 곳. 이럴구니. 할인. 저리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. 실이 한 번 들어가 줄 수 있을까? 예쁘다 오늘 시리에 날이야 다음 독서 모임 때 이방인을 읽기로 했는데 밑에 있네요 저희는 지금 흑사당에 가고 있습니다 흑사당은 도넛 맛집이래요 블랙만빵 바퀸 도넛 어 그거 해야 돼 난 저건 꼭 먹고 싶었어 이거 뭐가 제일 잘 나올까? 저거 네모? 물어보자 초코 크럼블 맞지? 어? 크림 브릴리하고 초코 크럼블 맞죠? 네 맞죠 아냐 영수증 안 드셔도 돼요 welco 멋있어 그같아 고맙다 오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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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동영상 오케오 만보아 왜 만보아야? 몰라 그냥 해봤어 저 사장님의 세명은 그럼 블랙만보아였던 거 사장님의 태명이 태몽이 태몽이 블랙맘바여가지고 광야로 갈 운명이었는데 도넛을 만드실 운명이었던 것